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김치를 담글 때 배추만 잘 씻어도 농약이 대부분 제거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까페를 장식할 꽃을 사러 가던 도중에 발생한 갑작스러운 접촉 사고. 다행히도 원만하게 해결을 본 듯한데요. 덥석하다 올 땐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리고 모양 자체가 딱 했었는데요. 그 자체가 다르고요. 보시면 거치대가 있으니까 보관 자체가 용량하고요. 너무너무 잡기 편하고 너무 세련돼서 쓰기 편하고 위생적이... 다르고요. 감사합니다.